조선업계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조선소의 안전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조선소 내 하청노동자들의 사망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하나우션에서는 지난 24일 하청업체 노동자가 옥포조선소 이 암벽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특히 이 조선소에서는 지난 12일에도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사건이 터진 지 2주도 안 돼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. 최근 조선업 노동자 사망 사건은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방 내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했습니다. 노동계에서는 조선소 내 중대재해 원인을 위험의 외주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. 금속노조 관계자는 조선업 임명사고는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떠넘겨 집중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안전보건 진단으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. 이승재입니다. 이승재입니다.